안녕하세요. 여소신의 다육식입니다. 짜자잔! 네, 너무 예쁘죠? 제가 이렇게 가을이 조금 들어서면서 최근에 합식을 해줬던 다육식들 잘 크고 있는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시켜 드리려고요. 여러 다육식들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올 때 저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아 이거는 합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렴한 국민 다육식들 저는 이제 합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확실하게 조금 국민 다육식들이 잘 성장을 하기도 하고 합식을 해주었고요. 지금 이 합식해 준 아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토분입니다. 토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샀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영천의 부부토기 화분집에서 원래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살짝 이제 금이 가기도 하고 네, 이제 2차 재벌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다고 이 토분을 다 들고 왔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합식을 할 때 이렇게 조금 높이가 높지가 않고 물빠짐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이런 토분들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나게 이 토분을 이용해서 합식을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에그리원이고요. 가장 최근에 합식을 해줬던 품종이고 이 아이는 루비파이니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포트 합식해가지고 키워준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제 좀 햇빛에 좀 놔뒀는데 역시나 너무 어린 다육이여서 이렇게 좀 화상을 입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적응을 하면서 잘 또 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화상을 입지는 않아서 여전히 이제 좀 반그늘해서 밖에서 지금 햇빛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연이죠. 제가 예쁘게 몇 포트를 사가지고 합식을 해준 아이들인데 살짝 요 아이들도 햇빛이 조금 강할 때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하엽이 질 입장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조만간 또 예쁜 얼굴로 물도 들고 또 예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렇게 조금 가장자리로는 물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요렇게 합식을 해주고 나서 제가 이 수연은 어제 물을 한번 줬어요. 요렇게 물을 주는 표시를 보시면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맨 밑에 있는 입장들이 하나 둘씩 요렇게 하엽이 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뒤에 이제 물을 이제 주셔도 괜찮습니다. 합식을 해서 풍성하긴 하지만 요게 이제 좀 작은 포트이기 때문에 분갈이 하고 나서 뭐 한 2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딱 적합한 때이고요. 분갈이 하고 나서 요렇게 밑에 있는 입들이 하엽이 지기 시작하면 아 물을 줘도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요 수연도 지금 네 자리 잘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온슬로우지요. 온슬로우 너무 예쁘죠. 이제 햇빛 많이 봐주려고 자리가 좋은 곳에 자리를 좀 마련을 해준 아이인데요. 요렇게 또 보시면 요렇게 합식을 해준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엽이 요렇게 지고 있네요. 입장도 조금 말랑말랑 거리고 있어요. 요 온슬로우는 살짝 이제 물을 줘도 괜찮고요.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줘도 되는데 역시나 입장이 조금 말랑거리거나 분갈이 후에 하엽이 지기 시작하면 물을 살짝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을 주시지 마시고요. 분갈이 후에 이제 첫 물주기니까 음 살짝 뿌리만 조금 적셔질 정도로만 물을 준다 생각을 하시고 통풍을 조금 잘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수빙입니다. 네 사연이 있었던 수빙이었어요.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 깍지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 그냥 다 포기하고 위에 있는 가지들만 다 잘라서 이제 뿌리 내리려고 적심했던 애들 지금 다 심어준 거고요. 이 사연은 이제 컬러 염좌예요. 제가 다 적심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이제 염좌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제 적심을 했는데 적심하고 이제 잘라졌던 아이들 제가 다 삽목을 한 거거든요. 너무 잘 자랐는데 딱 여기 지금 비어있죠. 여기 중간에 있는 줄기 하나 정도만 살짝 물러가지고 뽑아냈고요. 나머지는 지금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정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햇빛 잘 보면 정말 빨갛게 물이 들 거예요. 굉장히 예뻤던 컬러 염좌였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물들이고 야 진짜 완전히 꽃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합식한 다육이를 키울 때는 다른 이제 다육이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이제 맞습니다. 물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기 때문에 통풍이 정말 잘 되는 곳에 놔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뭐 무릎이 생기거나 깍지벌레가 생기게 되면 너무 빠르게 옆에 있는 다육이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늘 관리를 해주시고 뭐 살균제나 살충제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화분이 물빠짐이 좀 잘 되는 화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물음병을 좀 예방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낮은 화분은 상면에서 물을 주는 것보다는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화분 안에 물이 적셔지는 시간이나 물의 양이 좀 골고루 배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면 관수가 물 관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노하우라고 하면 이렇게 키우다가 한 뿌리 정도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뽑아지면 한 군데가 이렇게 좀 비워버리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합식을 하려고 이제 데리고 오는 아이들 중에는 조금 몇몇 한두 개씩 더 사가지고 와서 중간에 이렇게 다시 심어줄 아이들 여유가 있어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예쁜 아이들 조금 비싼 다육이보다는 정말 천원, 이천원 주고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저렴한 다육이로 합식 같은 것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고 또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아직은 다 초록둥이들이어서 이제 묵어지고 또 물들면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4달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